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세요. 날씨온 이세라입니다. 10월 30일 일요일부터 11월 4일 금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비예보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가끔 구름 많겠고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날이 많겠는데요.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체온 조절에 유의하quiera